안녕하세요. 일본어 뉘앙스 완벽마스터의 박사연 강사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심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심하다 라고 해서 구분하지 않지만 일본은 상황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하게시 그리고 히더이 이라고요. 각각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로요. 둘 다 심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자, 격할 격이라는 한자를 쓰면요. 하게시라 그래서 정도가 거세고 격한 심하다 라는 뜻을 갖고요. 히더이 라고 하게 되면요. 안 좋은 그 도를 넘은 심하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돼요. 예문으로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먼저 하게시부터 변화가 격한 시대에 살고 있군요. 변화가 되게 많다. 잦다. 이 얘기겠죠. 다시 한 번 따라해보실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이번에는 히더이 라는 표현이에요. 심한 열이 계속되어 학교를 쉬게 되었습니다. 어떤 우리의 적정 온도를 넘어서서 심하다 라는 거겠죠. 정상 체온을 넘었다라고요. 일본어 표현 따라해 주실게요. 다시 한 번 따라해보실까요? 이해 되실까요? 이 두 가지 표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실게요. 이 두 가지 표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실게요. 이 두 가지 표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실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